학생 여러분, 평소대로 하던대로 긴장하지 마시고 잘 하시길 바래요. 파이팅! 학생 여러분,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았습니다. 다가오는 수능에 대박나시길 바랍니다. 파이팅! 이번에 수능 보는 모든 애니박스 학생 여러분, 이번에 수능 완전 대박 가깁니다. 여러분, 전부 다 힘내세요. 파이팅! 애니박스 학생 여러분, 3년 동안 공부하신 결실을 맺으실 때가 왔습니다. 열심히 잘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아자아자, 파이팅! 입시반 수능 치는 수험생 여러분, 애니박스 수험생 여러분, 수능 잘 치시고 대박 나시고 뭐? 뭐라고 해야 되지? 파이팅! 실수 할 수도 있지만 당황하지 말고 하던대로 늘 열심히 하고 오세요. 애니박스, 파이팅! 얘들아, 안녕.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 마지막까지 힘내서 파이팅 합시다! 안녕. 수능 잘 봐. 애들아, 수능... 애들아 수시 끝나고 수능 바로 보느라 많이 힘들텐데 좀만 더 힘내서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어. 파이팅! 수능 파이팅! 애들아, 안녕. 수능 잘 봐. 수능 잘 봐. 안녕하세요, 이시환 여러분. 수능 이제 곧 다가오는데 수능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공연 관리 잘하고 앞으로 좋은 학원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수능 잘 봤으면 좋겠어요. 시험 잘 보고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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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17년 애니박스 수험생 여러분 2018년도에 합격하면은 18억 건인가요? 꼭 원하시는 대학교 합격하시길 바랄게요. 파이팅! 수능 잘 보세요. 그래서 지금 오른쪽 생각해야 하는 수험이 나요. 나. 그리고 내가 시험을 보느냐. 이렇게 시험 각자 다 망했어라고 하지만 시험장 가서 또 결국엔 다 듣고 싶기 때문에 최소한을 다 할 거란 말이야. 어차피 위기에 놓였을 때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야.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지 않니 아직 우린 늦지 않았어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지 않니 아직 우린 늦지 않았어 기다리다 지쳐서 힘이 들 때면 이것도 언 지나가리라고 되돌아가 되돌아가 처음 꿈이란 걸 느꼈던 그 순간 잊지 못해 잊지 못해 빛이 쌓인 나의 모습을 항상 그 순간을 기억해 그리고 이제 끝이야. 아파도 거기서 죽어야 돼. 아파도 연필을 놓으면 안 돼. 절대 시험장 밖으로 빠져나가지 마세요. 애니버스의 모든 보산들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!